오늘 본문 신명기 27장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유언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은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인데 이 세 번째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국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꿈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40년 연단이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의심 없이 너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갈 때에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여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너희가 여단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들어가는 첫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큰 돌을 가져다 세워서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날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집을 짓는 것보다, 작전을 짜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는 의미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보고, 공부하고, 암성하여 그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 마지막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크리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죠.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야구부 사도는 알고 행치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야 능력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실력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40년 광야에서 배웠던 말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응의 시작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군인은 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모든 부응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됐어요. 요시아 왕이 남유다 왕인데 그에 집권한 18년차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이제 안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화 34장 21절에서 요시아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안 배운 것과 똑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로 일걸음 받고 예수님의 삶과 가장 가깝다고 칭찬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부임을 해갔는데 첫날 강의 시간에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100% 믿지 않아요.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신학대학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학생들이 김요석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도전을 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하나님 손이라도 잡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분이 그날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저 남쪽역,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영호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 부임해서 첫날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누가 가겠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날 새벽기도를 마치는데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는 캄캄해서 잘 안보였어요.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동이터 가지고 마당에 나환자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기절할 뻔했어요.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손은 몽중이 손이 되어서 흉치간 모습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고름이 흐르고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계속 잡고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30년 만에 내가 이곳에 온 지 30년 차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손 잡아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웁니다. 그때 눈물 한 방울이 목사님 손등에 뚝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사람 눈이 이렇게 눈물이 뜨거울 수 있구나. 뜨거워서 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다. 이 몽둥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중국을 들어가라고 그래요. 중국의 나환자를 섬겨라. 그런데 아무런 여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루트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중국을 보내세요. 콩콩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지금 바로 못 가니까 그 당시에. 중국을 들어갔는데 어떤 루트로 나환자를 만나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연주를 통해서 공산당원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게 돼요. 지금은 생사를 몰라요. 그분을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있었을 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곳을 잠시 떠나서 일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하루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흉악하고 못된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런데 우리 집 돼지가 해필 그 사람 밭을 헤쳐가지고 돼지를 잡아놓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변상하라고. 억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집 재산 전부인데 돼지 뺏겨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왈. 성경에 뭐라 하더냐. 말씀에 뭐라 하더냐. 속옷을 달라 하거든. 그 돗도 벗어주라고 했지. 줘버려. 이 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줘버려라. 이 분이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분이 헐레벌떡 기쁘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 돼지를 줬는데 소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집 소가 자기 밭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소를 딱 잡아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분이. 수십 배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줬더니 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암에 남으면 안 돼요. 이게 암에 남으면 옛날 60년대 부흥회라고. 이 목사님 말.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라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소를. 나는 맨날 손에만 봐야 되냐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 이 분이 억울해서 엉엉 울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순종합니다. 이 분이. 그래서 소를 돌려줍니다. 그대로 약 보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빼앗긴 돼지가 그곳에 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열몇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포동포동 살 찌워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돼지를 돌려 보내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영감님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의 생명의 원천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의 생명의 원천은 하늘이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방법으로 잠시 잠깐의 이득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이라면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길이고. 그 순간 손해요. 그 순간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정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생명과 존경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새성전에 가게 되면 그 새성전 자체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온전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는 새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 투박한 돌로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그 재단을 아름답게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재단을 아름답게 깎아 만드느라고 그곳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그걸 원하지 않고 본질을 원한다. 투박한 돌단도 좋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프란시스가 중세에 탁발 수도단을 이끌고 있을 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39일째에 제자 중에 하나가 참지를 못하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게 들켰어요. 다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은 이 제자를 눈으로 째려보며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것이 있나? 어떻게 이런 놈이 우리한테 있는가? 표현은 못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음식을 보는 데서 먹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경악해요. 우리 선생님이 여자로시나.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금식을 깨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이야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재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을 만한 재단은 솔로몬의 재단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해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재단은 초라하고 소박했던 수루파벨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왕이 왕이 된 후에 법괴를 궁궐에 들여놓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연구해보면 놀라운 점이 있는데 법괴를 모셔놓고 모든 열방과 이방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24시간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하루를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정해놓고 24조를 짜서 매 시간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몇 명이 동원됐느냐 약 4천명이 4천명의 팀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터는 항상 피의 제사였거든요. 자신의 죄를 송량하는 피의 제사였는데 다윗의 장막은 피 흘리지 않는 경배의 제사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사후에 이 장막의 제사는 그쳐지고 말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향수를 주님이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셔서 옛적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들에게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설류합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져와요. 그러니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배입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 24시간 찬양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곳에서 참된 개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함이 있는 진정한 산제사. 시편에 있는 그 주옥같은 찬양과 노래들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지어진 노래들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거든요. 이게 천년 전의 일이에요. 천년 전. 천년 전에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하는 동안에 여왁계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천년 후에 있을 개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숨막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지난 3주 동안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얘들이 핸드폰도 안 하고 놀이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얘들이. 공부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 얘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 격식이 없었어요. 반주하는 아이가 반주를 했어요. 마이크를 와. 애들이 찬양을 했어요. 드럼 치는 아이는 드럼을 쳤어요. 그리고 마음껏 뒤돌면서 여기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한 시간, 두 시간 목이 쉬면서 이들이 찬양했어요. 누가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격식에 따라 이 시간까지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배당에 와서 그걸 보고 다윗의 장막을 느꼈어요.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을 다듬느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우리가 옮겨가서 함께 예배하고 드려야 할 새 성전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뒷발꿈치만큼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 자체가 은총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꿈꿔보기를 우리 교회가 24시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구약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여왈량한 찬양과 여왈량한 기도와 여왈량한 고백이 쉼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우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는 말씀을 기록하여라. 두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세 번째, 화목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는 구약에 명시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기서 7장에 보면 화목제는 어떤 별명이 붙어있냐면 평화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요, 평화의 제사예요. 그래서 레이기서 7장에 명시하기를 화목제를 드릴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재물은 제사장이 취해서 먹습니다. 다른 재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고 드린 자가 그걸 가져다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날 해치기 전까지 그날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 시반 식구들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러면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서먹서먹한 사람과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끊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밖에 되리라. 우리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쪽 교회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3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체가 생겼습니다. 경쟁하거나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10년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점잖하며, 얼마나 세련되며, 얼마나 믿음에 강직하며, 얼마나 충만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면 고참 환자가 있어요. 고참 환자. 고참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창가에. 그래서 지겹지 않게 창문도 내다보고 병실에 두 명이 있었는데 고참이 창가에 있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없이 궁금해요. 창문 밖의 모습이 어떤지. 누워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와서 창가를 점유하고 있던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해줘요. 꽃망울이 터지네. 저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지나가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간접적으로 듣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있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벽에 붙어 있는 환자가 간호사를 부르지 않아요. 자는 척해요. 그리고 그날 밤 창가의 환자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야 하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창가에 가서 병실을 차지합니다. 창가에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니 빨간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벽에 붙어있는 자기 동료 환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저도 이기적이죠. 우리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자기 깎임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원리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일어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적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할 시절에 동료와 후배들과 여름이 방학이 되면 집회를 곧잘 떠났습니다. 자기 교회들 다 섬겨놓고 집회를 갔는데 전라북도 고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풍 맞아 4년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돌아올 때 차가 두 대가 갔어요. 하나는 쓸만한 차고 하나는 좀 낡은 차였어요. 그 전날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도하고 충만했던 우리 팀들이 그 교회는 두 번째로 치고 그분이 업혀와서 걸어서 집회를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같은 팀들이 좋은 차 타려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중풍 맞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이걸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어로 예수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 일터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이민족이 하나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를 주셨으니 더 겸손하게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맛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빚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피기에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약에 조그마한 힘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면 그 모든 여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기쁨이 아니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정과 가정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